손님이 등장하는 꿈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꿈 중 하나입니다. 꿈 속의 손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꿈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손님 꿈은 대체로 인간관계, 사회적 교류, 혹은 새로운 변화와 기회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님의 유형이나 행동에 따라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 관계에서의 긴장감, 혹은 새로운 도전과 관련된 감정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손님 꿈은 일종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대인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때때로 삶에 새로운 사람이나 기회가 들어올 것을 예고하거나, 반대로 불청객 같은 문제나 스트레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이 꿈에 나타난 경우, 이는 예상치 못한 변화나 문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손님은 꿈꾸는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느끼는 부담이나 걱정이 꿈속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꿈속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는 것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나 반가운 소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며, 사회적 관계의 개선이나 즐거운 만남을 예고하는 꿈입니다. 반가운 손님은 꿈꾸는 이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상징합니다.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꿈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이는 대체로 꿈꾸는 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반영합니다. 또한, 이러한 꿈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거나, 자신이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편하거나 원하지 않는 손님이 꿈에 나타난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 부담감, 혹은 불청객 같은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주로 불편한 인간관계나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자신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암시합니다. 손님이 갑자기 떠나는 꿈은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꿈꾸는 이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기회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꿈은 자신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무의식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꿈은 복잡한 인간관계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일상에서 과부화를 느끼고 있거나, 많은 기대와 책임을 짊어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이러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업 관련 손님 꿈 지씨는 꿈에서 중요한 사업 손님이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 중이었고, 여러 투자자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꿈은 그의 기대와 긴장을 반영하며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사례 2. 가족 모임 손님 꿈 H씨는 꿈에서 친척들이 자신의 집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꿈은 그가 원하던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상징하며, 그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예고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3원치 않는 손님 꿈 아이시는 꿈에서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당하는 느낌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인간관계에서의 불쾌한 경험이 꿈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이 나오는 꿈은 대인관계, 사회적 역할, 새로운 기회, 그리고 불안감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꿈 속에 손님의 행동과 감정 상태를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손님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 상태를 돌아보고, 현재의 인간관계를 점검하며, 불필요한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를 통해 손님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현실에서보다 나은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침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자신이 속옷바람이라서 당황한 꿈 어떤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이나 참여를 하지 못하는 꿈 남을 양식집에 초대하여 당신이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꿈 당신 명성과 위험이 크게 떨치고 관운이 형통할 것이다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온 꿈 생각지도 않던 일이 생겨 근심이 될 짐조 멍석 위에 앉아서 손님들과 무언가 분주히 이야기하는 꿈 집안의 일이 복잡해질 암시임으로 조심히 생활하는 것이 좋다 반가움과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꿈 실제로 부모 형제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게 된다 상봉, 회의가 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 숨으려고 했는데 이미 마주친 꿈 이성으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원하는 일종의 신모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자신이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다 배사공과 손님에 관한 꿈 배사공은 리더이고 손님은 동업자, 동행자, 경쟁자, 동지 등의 동일시이다 비행 자동차가 정류장에서 손님을 승, 하차시키는 꿈 관광, 무역, 유통, 운수, 수송업 등에 관한 것과 본사에서 지점지사로 인원 배치 및 물량 공급을 하게 된다 계급, 분배, 봉사, 무역 등이 있다 상좌인 아랫목의 손님을 모셨던 꿈 평소 존경하던 사람이나 보호해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된다 손님 접대를 위해서 요리를 만드는 꿈 이성의 관심을 끌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다 손님에게 과자를 주는 꿈 손님에게 자신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유혹이다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꿈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꿈은 자신의 권리나 재물을 누군가에게 양도할 일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는 누군가를 도울 일이 생긴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애정을 주거나 일거리를 줄 수도 있다 손님에게 물건을 팔았다고 생각하는 꿈 누구에게 신분, 일거리, 애정, 명예와 정조를 바쳐서 도울 일이 있게 된다 손님으로 북적대는 가게를 지키는 꿈 여러가지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슈퍼마켓 등의 가게가 꿈에 등장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증거이다 손님으로 북적대는 가게를 지키는 꿈은 자기 과시 잘난치 않은 사람을 비난하는 꿈이다 손님을 안내하거나 초대하는 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상의 몸의 비밀을 알고 싶은 소망을 나타낸다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먹는 꿈 손님과 함께 즐겁게 술을 먹었다면 장수와 건강을 의미하고 춤추고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 손님이 거의 없는 썰렁한 가게를 지키는 꿈 여러가지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슈퍼마켓 등의 가게가 꿈에 등장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증거이다 손님이 거의 없는 썰렁한 가게를 지키는 꿈은 대인관계나 직장에서 업무상의 상하관계에 자신감이 없다는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암시한다 다른 의미로는 결혼이 늦어주고 있다는 초조함이나 쓸쓸함을 상징한다 손님이 두루마기 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놓는 꿈 실제로 공 사문서에 관련된 일이 발생하거나 정보와 깊은 소식을 듣는다 손님이 먼 곳에서 오는 꿈 손님이 먼 곳에서 오면 술과 음식이 생긴다 손님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요리를 하는 꿈 이성의 관심을 끌고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손님이 와서 당황해하며 과자를 사러 가는 꿈 아직 자기 자신이 이성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손님이 와서 숨으려고 하는데 손님이 벌써 방안에 들어오는 꿈 이성이 적극적이기를 바랄 때 꾸는 꿈이다 손님이 찾아온 꿈 실물소나 재물손해가 예상되니 거래 밑 투자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 왔던 손님이 돌아간 꿈 꿈 속에 사람과 인연이 끊길 사건이 생기거나 반대로 원수지간이던 관계가 원활하게 풀리게 된다 자리에 앉아 찾아온 손님과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꿈 평소 잘되던 일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근심거리가 생길 짐초 자신이 종업원 또는 헐서빙이 되어 손님을 접대하는 꿈 자신의 성적 매력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적인 매력을 남에게 과시하여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때 판매하는 물건의 식료품, 악기 등 성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것들이다 집에 손님이 오는 꿈 꿈에서 손님은 집안의 경사, 가족관계, 인간관계, 소식, 재회, 가족의 건강 등을 상징할 수 있다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꿈은 가문이나 집안의 큰 경사가 생김을 암시한다 결혼, 합격, 성공, 임신, 출산 등의 좋은 일들을 의미하며 손님의 숫자가 많을수록 해문도 강해진다 집에 오는 손님이 많으면 그만큼 당신의 인간관계가 풍부해지는 것도 의미한다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폭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발 넓은 인맥을 구축하게 된다 택시 안에서 손님과 담배를 주고 받는 꿈 부동산, 물건, 상품, 사업 등에 관한 계약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택시기사가 손님의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꿈 실제로 윗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유분방한 행동을 하다가 망시를 당하게 된다